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짜 크다 여기가 진짜 옥티머스다. 여기야. 진짜 옥티머스들 같아. 여기가 진짜 옥티머스가 엄청 많다. 샐러드가 엄청 많다. 오늘은 리조트 안에서 수영장을 즐길 예정입니다. 샴키야 우리 놀러 가보자. 샴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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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 아빨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다행히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다양한 세 곳에 세우트럭이 있는데 기온 산업이 있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스카피를 두개 바꿨어요. 여기가 다행히 있어요. 여기가 다행히 있어요. 여기가 다행히 있어요. 와 맛있겠다 저희는 똑같은 맛으로 시킨 거에요 시킨 거에요 가격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슈림프가 크고 갈릭 소스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하도 여기가 유명해서 궁금했는데 한 번 와볼 만한 것 같아요 다음 장소는 유명한 아이스크림집입니다 저희는 되게 맛있는데 어때? 맛있어 맛있어? 저거 좀 매입받을 해야지 그래서 고급찌가 만들었네 불량 아이스크림의 고급권 버전이야 모찌랑 바닐라빈을 추가했습니다 음 모찌 어때? 사람들이 모찌 맛있다고 떡이요 아무 맛 안 나는 물량물량 물컥 맛 근데 바닐라빈을 추가해야 맛있는 것 같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게 함께 먹어야 맛이나요 얼음과자 지금 지금보다 안되어 소금 모찌 다 varias 아이스크림 그래서 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제가 하나오마베이 스노우코링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예약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어서 아쉬운 대로 싹스코브에 왔습니다. 제가 후기를 찾아보면 하나오마베이보다 물고기가 더 많았다는 얘기도 많아서 한번 어떤지 봐야 알 것 같아요. 우와 벌써부터 물고기 많아. 물고기가 진짜 커요. 그런데venue 데이터 다음 소개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간 동안put whole tripUo 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게ốنا 봐야 하죠. 다행히 거리는 굉장히 무서운 일에 그려져있는 자스템이 정답게 준비를 하는 게 좋아 그래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후에 진짜 이런 고양이 엄청 편해요 오늘 너무 생각하고 재밌다, 코끼리. 이거 되게 소유해보는 거예요. 와, 잠깐 중간에 쉬러 나왔는데 여기 진짜 스노우클리 대박인 것 같아요. 하나오마베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그 후기를 보면은 하나오마베이보다 더 좋았다는 후기가 있길래 혹시 오늘 제가 본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물고기가 정말 너무 많았고 근데 여기 올 때 꼭 아쿠아 슈즈를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돌멩이들이 좀 거친 게 많아서 저희 남편도 좀 다쳐서 팔에 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보려면 산호초 이렇게 암석이 있는 곳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쪽을 공략하시면 물고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공짜고 너무 한적하게 물고기들을 볼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땠어? 물고기가 진짜 많다. 약간 베이가 어항 같고 어항 속에 잠깐 들어온 느낌 같아요. 여기는 하나오마베이를 못 가고 차선책을 왔지만 너무 만족하고 하나오마베이는 돈을 내고 들어가고? 어 25달러. 걔는 끄나비처럼 자연 보호 때문에 하루에 3,000달러 밖에 못 들어갔어요. 아 되게 멋있다. 아 여기 다 이렇게 주차하느라고 전화가 안 돼요. 음...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햄버거 찍어왔습니다. 하와이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보카로 앤 파인애플 라이트 사이즈 메한버거. 미국에서 많이 먹었던 룩듀오. 원래 여기 룩듀오에다가 그거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넣어서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그거 있잖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뭐에 고러야지. 우리나라에서 먹는 룩듀오지? 뭐? 초계다. 초계다. 초계다 같은 거 이렇게 통 넣어서 룩듀오는 거가 거품이 싹 올라오고. 이분은 그런 거 봐. 룩듀오 파티 이렇게 해봐요. 진짜 궁금했는데 이거 봐. 저는 아보카로 먹어봐. 나는... 입에 넣을 수가 있나? 진짜 안 돼. 돼? 폐티가 없어졌어. 나도 먹어보고 싶어. 오 난리가 났어. 나 잘라먹을래. 맛있냐. 맛있어? 어떻게 달라? 폐티가 단하다. 폐티가 엄청 짭짤하고. 검도 짭짤하고. 한입에 먹어보고 싶어. 가능할까? 맛있어. 이게 완전체로 먹어야 맛있을 거 같아. 오우. 불가능 속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한번 진짜 잘해볼까? 근데 자기가 한번 눌러주니까 될 것 같아. 뭔가 동현의 맛에 충실한 건강한 맛있는 맛. 이건 좀 맛있네. 건강한 맛이. 응. 맛있다. 누구만 하나? 이거 많지. 이건 비슷한 거야. 맛있는 맛만 하나. 패턴이 진짜 미쳤어. 응. 진짜 좋고 싶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하늘이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다. 저희는 씻고 근처 몰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내일도 골프 일정이 있는데 갖고 온 치마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급하게 새로 사려고 하는데 골프복이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건 화이트 색상의 바지야. 반바지.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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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에 도착했습니다. 제발 괜찮은 옷이 있기를. 우와. 안녕. 자기야. 고양이가 나를 반겨주고 있어. 티저이 맥스부터 왔어요. 티저이 맥스부터 왔어요. 제발 있어라 있어라. 오 나쁘지. 몇 개 입어봐야겠다. 이거랑. 이거 골프 칠 때도 좋을 것 같고. 평상시에도 운동할 때 입고 나가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세일 때문에. 12달러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겟에 가보겠습니다 TJMAX에 마음에 드는 게 있긴 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타겟에도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더 전문적으로 있을 것 같아 어구 괜찮다 바지 있어? 어 괜찮다 근데 이거 봤는데 이거는 쇼포복은 아니었지만 일단 연습한 대로 놓치기 편할 것 같아 결국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쇼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의 다 운동복을 샀어요 우리 갑작스러운 쇼핑을 했다 약간 미국 사는 간접 체험 느낌 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 이렇게 살겠지? 가르케 있는 거 아닌가? 난 지금 너무 좋은데 갑작스러운 쇼핑을 끝내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장을 봤을 때 가격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달러 할인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훨씬 싸지 지금 9.99도 많고 다 뭐 14달러 한국은 더 싸게 산 건가요? 바지가 얼마였지? 바지가 얼마였지? 40달러 40달러 하면 한 5,6만원 저거 한국 가격이야 운동복은 그래도 바지 그 정도는 싼 거 아닌가? 아 아 싸게 사지는 그런 스파브랜드의 가격 정도지? 이런 나이키 시원한 재질 이런 것도 42달러인데 세일에서 17달러 아깝게 대박인데 이것도 49달러인데 세일에서 9.99였어요 미쳤어 이거는 얘는 할인도 적어 25인데 12.9 운동복은 진짜 싸게 두팀 많이 한 거 같아 오빠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복이 진짜 많이 필요해 여행 와서 아주 잘 샀어 암호지게 이렇게 또 양말도 중간에 챙겨 넣었나봐요 얘는 양말도 아이다스 9.99인데 나는 7.99 투맥거로 색깔이 들어왔어 근데 조금 이상한 비장 색깔 올 백 올 백 가이다스 올 백 투맥거로 아 근데 좀 덜 팔리는 덜 인기 어 7.99 양말도 좀 부어든다고 그치? 아예 잘했어 그리고 남편이 체격이 너무 커가지고 특히 바지가 되게 애매한데 한국에서 살 때 이런 수판이 있는 면바지 두 개를 샀습니다 세피야 지금 40달러이에요 아주 만족스러운 급쇼핑을 잘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hmen기 부착 추麻 уш